85번은 사용설비죠. 응축수를 외부로 자동배출하는 장치로 증기가 수축이 되면 액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외부로 자동배출하는 장치로 응축수에 의한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증발기라고 하는 것은 열을 외부로 빼내는 장치죠. 열을 외부로 빼내는 장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을 외부로 빼내는 장치는 응축기고요.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증발기는 열을 흡수하는 장치예요. 증발기는 열을 흡수하는 장치니까 액을 증기로 만드는 거죠. 액을 증기로 만들기 때문에 흐름이 안 맞습니다. 안 되고요. 틀렸고 탈기기, 탈수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인젝터. 인젝터라고 하는 건 가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거기에 다른 어떤 종류의 가스를 뿌려주는 기계가 인젝터예요. 인젝터. 그래서 응축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응축되어 있는 유체에다가 고속으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쏴줘서 또 열을 응축의 반대로 해서 식힐 수도 있죠. 가열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열을 시킬 수도 있고 응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인젝터가 되고요. 이렇게. 증기 사용 설비 중 응축수를 외부로 자동 배출하는 장치. 이런 것들은 증기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기 트랩. 그래서 증기 트랩 4번으로 보면 됩니다. 해설을 보면 방열기, 한수구 또는 배관 아랫부분에 응축수가 모이는데 이곳에 설치를 해서 악취 및 역류방지 목적에서 사용하는 게 증기 트랩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계 관련 문제라기보다는 플랜트 배관 관련 문제죠. 플랜트 배관 관련 쪽에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86번을 봅니다. 강판체의 트랩 바깥 둘레에 여러 개의 돌기가 용접으로 고정되어 있어 흙을 다지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은 그랬어요. 지금 롤러를 묻는 문제예요. 이렇게 흙을 다지는 기계, 흙을 다지는 기계를 롤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체가 있으면 회전체 표면에 돌기를 용접을 해서 붙여요. 용접을 해서 붙여놓고 회전을 시켜서 회전을 시켜가면서 이제 집안을 다지는, 집안을 고르는, 다지고 고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설기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 탭핑 롤러가 돼요. 탭핑 롤러 이렇게 보면 되겠고 돌출부가 롤러 표면에 보면 돌출부가 이렇게 성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형보다는 용접으로 붙였다고 그랬죠. 돌기를 용접으로 접합을 시켜놓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1번에 타이어형 롤러라고 하는 거 타이어형 롤러라고 하는 거는요. 롤러를 구동시키는 운반 하부 운반 하부가 타이어를 이용한 거죠. 무한계도식 타입이 있고 타이어 타입이 있어요. 타이어 타입을 이용할 경우에는 집안이 굉장히 잘 고르게 돼 있는 상태죠. 울퉁불퉁하거나 집안이 약하거나 이러면 무한계도식을 이용하는 거고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이런 상태에 깔끔한 이런 도로상에서는 타이어형 건설기계 장비들을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타이어형 롤러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 할주로 도로 및 포장재를 다지는 데 적합합니다. 타입이 롤러는 토질이 연약한 집안을 다지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머게듬 롤러 노반의 하층 부위 자갈을 다지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탠덤 롤러 아스팔트 포장면의 끝 마무리 손질 작업 없이 다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탠덤 롤러가 되는데요. 이런 탠덤 롤러라든가 머게듬 롤러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86번은 타입이 롤러 해당이 되고요. 87번을 봅니다. 굴삭기 작업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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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붐 암 버킷 마스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굴삭기 굴삭기를 보면 이렇게 버킷을 버킷이라고 하는 버킷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붐에 연결이 되어 있고 붐과 이 버킷 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요소를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암 이렇게 해서 우리 손을 버킷이라고 보고 팔뚝을 암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알통 부분 알통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굴삭 이렇게 우리가 포크레인 같은 거 연상해 보면 되죠. 일종의 굴삭기의 종류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을 굴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퍼서 운반하기도 하고 단거리 지역 내에서는 운반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버킷 암 붐 이런 것들은 굴삭기의 작업장치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번이 이제 마스트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스트를 갖고 있는 그런 장비에 보면 지게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게차 지게차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봐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게차 그 앞에 보면은 판처럼 생긴 게 있어요. 판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 판에 보면은 체인이 이렇게 체인이 감겨 있습니다. 체인이 감겨 있고 여기에 이제 포크라고 얘기하죠. 포크라고 하는 것이 부착이 돼 있어요. 이 포크라고 하는 것이 이 체인과 롤러로 연결이 돼가지고 오로락내리락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중물을 중량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중량물을 여기에 이렇게 달아요. 달아가지고 중량물을 받쳤을 때는 앞으로 쏟아지면 안 되니까 이 판을 뒤로 약간 제끼죠. 약간 제끼어서 받치고 내려놓을 때는 앞으로 판을 기울여야 되고 요게 뭐야. 요게 이제 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트 마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삭기 작업장치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이제 4번 마스트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되겠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